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앙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앙독회에서는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이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책은요 연대기로만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두고 그 시작에서 결말까지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로써 한달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기에 역사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책은 본격적인 연구서나 독자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책은 아니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의견은 의견대로 구분하여 담담히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리해놨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부담없이 보고 다음 역사 책을 찾을 수 있는 진검다리의 역할이 이 책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독한 앙독회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오늘 고독한 앙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3국의 건국신화에 숨어있는 세 가지 이야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다 신화의 내용이나 이야기 구조는 조금씩 다른데 3국이 형성될 당시의 정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건국신화는 창업세력의 지배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신비화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자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얼추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고구려의 건국신화부터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고구려 부여 계통에서 발전한 고구려 부여왕 헤루부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려 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금색을 띈 개구리 모양의 작은 아이가 있었다 헤루부는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금화라 칭했다 금화는 헤루부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되었고 어느 날 금화왕은 태백상 남쪽 우발수 쪽에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게 된다 그때 유화는 천재의 아들을 자칭하는 헤루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를 출산하자 괴이하게도 사람이 아닌 알을 낳게 되었다 놀란 왕은 알을 버렸으나 개와 돼지 등의 짐승들이 피하고 돌로도 깨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유화에게 돌려주어 이를 부화하게 했다 이내 알은 점점 깨지기 시작했고 산의 아이가 나왔다 그는 영걸스럽고 기상이 높았으며 활을 잘 쏘아 이를 주몽이라 불렀다 한편 금화왕의 아들은 자신들의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 주몽을 죽이려 했다 이에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는데 도중에 제사, 무골, 묵거라는 사람들을 만나 성실을 내려주고 부하로 삼게 했다 강가 이를어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위기의 순간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주어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다 그 뒤 압록강 강가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칭했다 이와 같이 주몽 신화는 고구려가 부여 계통임을 밝혀준다 부여 지배 계급 내에 분화가 일어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었다 주몽 역시 금화왕 계열의 자순일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부여 계통과 다른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재의 아들 해모수를 조상으로 내세웠다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에 만났던 물고기와 자라 그리고 현인들은 그가 정착하고자 했던 지역의 토착민일 것이었다 특히 제사, 무골, 묵거라는 이름까지 분명한 것으로 볼 때 토착세력의 유력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몽 신화는 국방에 발달된 철기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이주민 집단이 남아하여 기존 토착세력을 복속시키면서 연맹 국가를 형성해간 걸 보여주고 있다 백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건설된 백제 백제의 건국 신화는 신화나 설하라기보단 역사에 가깝다 그 시대의 현실적인 내용이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로 온 주몽의 아들이다 졸본부여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을 둘째 사이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다 주몽은 두 아들 낳았는데 마지가 비루이고 둘째가 온조이다 그런데 주몽은 북부여의 두고운 부인이 낳은 아들이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들의 안의가 걱정된 온조와 비루는 열 명의 신화와 백성들을 데리고 한강 유역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온조는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자는 신화의 말에 따라 나라 이름을 십제라 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형 비루는 미추홀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따로 무리를 지어 떠나기 시작했다 허나 미추홀은 물이 짜고 땅이 습하여 살만한 곳이 못되었다 비루가 후회 끝에 죽자 백성들은 다시 온조에게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백성들이 즐겼다라므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졌다 이런 현실성 있는 건국신화는 백제가 상당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워졌음을 말해준다 지배의 정당성을 신화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무래도 고구려 계통의 국가로서 앞선 나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10명의 신화의 보표를 받아 나라를 십제로 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의 통치체제가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족국가 수준이었던 초기 신라 이에 비해 신라의 건국신화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신화적이다 삼국사기보다는 원설화를 기록한 것이라 여겨지는 삼국유사의 혀컷의 신화는 사로공육촌의 지명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여섯 명의 촌장들은 각자의 우두머리를 세우기 위해 회의를 하였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양산 밑에 나정이란 우물가에 빛이 나는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이에 놀란 촌장들이 그리로 가보니 알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 알이 깨지더니 이내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촌장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동천해서 목욕을 시켜줬다 아이가 박과 같이 생긴 신성한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이라 하고 이름을 혀컷에라 지었다 육촌의 촌장들은 혀컷에 배피를 찾아주려 했다 그때 알령이란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 여자아이는 용모가 엄숙했지만 입술이 달게 부리와 같았다 그러나 월성의 북촌 냇가에 목욕을 시키자 이내 부리는 뚝 떨어져 나가게 됐다 여자아이는 우물의 이름을 따 알령이라 했다 이 둘이 열세 살이 되던 해 남자아이는 왕이 되고 여자아이는 왕비가 되었다 혀컷의 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7일 뒤 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지자 황호도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신하들은 이 둘을 합장하려는데 어느새 나온 이무기가 이를 방해하고 만다 결국 머리와 팔다리의 오체를 따로 장사를 지내고는 다섯 능을 만들었다 복잡한 신하 구조는 권력 구조의 반증이다 역사학자 이이완은 이 신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먼저 양산촌에서 알이 발견된 건 육촌 연맹 중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양산촌장이 자기 피부치를 왕으로 만든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권력을 독점할 만큼의 힘이 강하지 않았던 양산촌장은 나머지 촌장들에게도 크고 작은 권력을 나눠주게 된다 신하의 복잡함은 권력 구조의 복잡함을 나타나기도 한다 왕비 알령이 나왔던 우물은 구호촌인데 이는 구호촌장에게 제2권력인 왕비 자리를 내어주었음을 뜻한다 신라의 권력 신하가 이처럼 신하적 성격이 짙은 것은 당시 신라의 사회발전 정도가 지극히 후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삼국석에는 신라의 권력 시기를 삼국 중에 가장 빠르게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신하에서 보듯 초기 신라의 수준은 고구려나 백제에 훨씬 못 미친 것이 보인다 고구려 백제가 연맹 국가 수준의 건국이라면 신라는 그보다 규모가 적은 부족 국가 수준의 건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이런 늦은 국가 체제의 형성은 역으로 삼국전쟁의 최후의 승자로 남게 해준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리였던 가야 빼어난 철기 문화를 자랑했고 활발한 교육을 통해 선진 문물 수입에도 유리했던 가야가 고대 국가도 수립하지 못한 채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의 이남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일한 세력이 있었다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이 망한 뒤 유민들이 남하에 오면서 이 지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새로운 사회 발전이 이뤄졌다 그 결과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태전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발전한 마한은 한강 유역에서 새로 일어난 백제국에 통합되게 된다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한은 신라 성립의 기틀이 된 사로국으로 성장했다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한은 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가야 연맹체만은 앞에 두 나라와 달리 단일한 국가로 성립하지 못했다 가야 연맹체는 소국 연맹체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연맹국가인 대가야가 562년 신라에 병합되는 것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4세기경까지만 해도 신라에 버금가는 세력을 자랑했던 가야가 순식간에 멸망한 것이었다 이에 삼국사기는 아예 가야사를 빼버리며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가야는 어떤 나라였고 왜 멸망했던 것일까 우리가 가야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오히려 일본이 가야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야 지역에 임라일본부라는 것을 두어 한반도 남단을 신민지배했다며 역사를 왜곡했던 것이다 가야는 신라나 백제처럼 단일한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대신 금관과야를 비롯해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립되어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가야가 신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력이었던 것은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화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확실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야는 철의 생산지로서 주변의 마한과 외, 낙랑과 활발히 교역함으로써 선진 문무를 받아들이는 데도 꽤나 유리하였다 오늘날에 출동되는 철제 갑옷이나 철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선 무기로 주위 왕국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 또한 나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국 간의 느슨한 연합 시스템으로는 4세기 말 급격한 국제관계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가야, 백제, 외 연합군에 큰 타격을 가했다 특히 광개토대왕의 5만 군대가 낙동강 하류지역까지 진출하여 임나가야, 아라가야를 토벌하자 가야궁 맹주 금관가야는 회복불륭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뒤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 역할을 대신했지만 가야연맹을 이끌기엔 역부족인 힘이었다 결국 532년 금관가야가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면서 가야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가야는 비옥한 토지에서의 높은 농업생산력 철의 생산, 중계무역, 수공업과 토기 제작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였다 그러나 변동하는 국제관계에 대처할 만한 정치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것이 결국 가야 멸망의 원인이 된 셈인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호쾌한 왕을 꼽는다면 아마도 광개토대왕일 것이다 그의 쇼인 광개토대왕은 한국사의 최대 영토를 개척한 업적을 기르기 위해 사회에 받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의 광개토대왕은 기상이 웅이하고 남에게 구속받지 않는 뜻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서북 쪽에 거란을 쳐 500명의 포로로 잡아오고 잡혀갔던 고구려 주민 1만 명을 구해왔다 또 만주 동쪽과 러시아 접경지대에 살고 있던 숙신을 정벌해 이전까지 삼국을 괴롭혔던 이들의 기세를 꺾고는 복속의 기초를 다져놓았다 지금의 목당강 유역에 있는 동부여 정복전쟁에도 나서 64개의 성과 1400개의 촌락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요동지역에 있는 강국 후연과도 겨러 일진일태를 거듭한 나라였다 후연은 광개토대왕이 백제와 싸우는 틈을 타 고구려의 신성과 남소성을 격파하고 약 700여리의 땅을 차지하고 만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후연과 4차례를 걸친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친 뒤 요동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만다 이 밖에도 한반도 내 숙적이었던 백제와의 싸움에도 완승을 거두었고 신라를 침략했던 외구를 몰아내주기도 하는 등의 불패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22년에 걸친 제의기간을 통해 그는 서북쪽으로는 심양을 넘어 몽고 땅까지 북쪽으로는 송화간 언저리의 넓은 평화를 차지했다 동북쪽으로는 블라디포스토크 아래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요동반도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광개토대왕 불패의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선대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져놓았기 때문이다 동상 고구려의 최전성규는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대를 꼽고 있다 최전성규의 기초는 큰아버지 소수림왕 때 다져졌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용하여 사상통일의 기반을 다졌고 윤령 반포를 통해 각 부족에 대한 국왕 장학령을 높여갔다 그리고 국가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치게 해 왕권 광화의 이념적 기초를 다지게 한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우선 왕권 중심의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고구려는 애초 부족 국가인 나국 다섯 곳이 오나국 연합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허나 이런 연합체제로서는 강력한 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믿은 광개토대왕은 우부족 연합체제를 왕권 중심으로 재편했던 것이었다 이는 곧 군사력의 집중화로 나타났다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확립된 시스템을 10분 활용하여 방어정과 정복전에 나설 수가 있었다 또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마 참모총장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참군의 관직을 신설하여 군사 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했다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광개토대왕 스스로 전술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육정과 해전을 능란하게 구사하여 백제군을 격퇴하고 만다 호영과의 전투에서는 고구려 특유의 청야 전술 성 안에서 방어하면서 성 밖의 마을을 비우고 식량을 없애 적의 보급로를 길게 하는 전술 과 함께 기습전도 구사하는 탁월함을 보여줬다 또한 당시의 중국 대륙이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들자 열강 각축의 주구 공산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구려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바탕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갖춘 자주적 민족의식이 있었다 한반도 역사를 바꾼 평양 천도 장수왕은 왜 평양 천도를 단행했을까 2003년 월간 중앙에서는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10대 역사 결정에 관해 100명의 역사학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예상을 뒤엎고 파리에 오른 결정이 바로 장수왕의 평양 천도였다 박성복 경북대 교수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가 한반도가 만주를 동시에 경영하는 독자적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였다 천도가 없었다면 고구려 운명은 거란 여진의 운명과 괴를 같이 했을 것이란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서경대 서길수 교수는 만약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지 않고 계속 남록강 이북에 남아있었다면 현재 중국은 한마디로 고구려 중국사라고 단정 지었을 것이다 그는 장수왕의 한반도 천도가 만주와 암록강 위아래 모두를 우리 역사로 규정하는 데 큰 잣대가 되었다며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이덕일 박사는 대륙적 성격의 고구려가 한반도의 평양으로 천도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대륙적인 성격이 퇴하하고 반도적인 성격이 강해졌으며 그로써 신라 백제와 격렬하게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은 장수왕의 결단은 삼국사기에 단 한 줄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 427년 서울을 평양으로 옮겼다 곧 만주 경계 지역의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이다 이렇듯 딱 한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천도의 목적과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양성 천도는 한반도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대목이 되었다 그렇다면 장수왕은 왜 평양성 천도를 단행했을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평양 천도는 장수왕의 독자적인 기획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대인 광개토대왕이 이미 평양성을 쌓아 평양의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고대의 문화적 상징이라 할 사찰을 쌓았고 주민도 대거 이주시켰으며 몸소 평양을 순시하기도 했다 이로 봤을 때 선왕대부터 이미 오랜 준비가 있었던 천도였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은 왜 자신이 정열적으로 개척했던 북방의 광활한 대륙 한가운데 수도를 두지 않고 고구려 영토 남반부에 치우친 평양석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을까 이에 대해 임기완 한신대 학술연구원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다 고구려의 국가 발전 방향은 제국적 발전이었다 다양한 문화와 종족을 아우르며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런 세력권 구축을 위해 평양을 새 도읍지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내륙 깊숙이 바뀌어 있는 국내선과 달리 평양은 교통의 요지로 한반도와 대륙을 동시에 아우르는 입지에 있다 또한 대동강 하구를 통한 바닷길이 열려 있어 국제무대에도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곧 한반도 많이 아닌 중국 대륙의 남본부와 일본까지도 포괄할 교통의 중심지였던 셈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평양의 너른들파는 풍부한 농작물을 산출시킨 땅이었다 잃어봤을 때 경제적 기반까지도 풍족한 땅인 셈이다 천도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평양 천도 후 대신과 유력 귀족들을 무수히 죽였다라는 기록에서 보듯 국내성을 기반으로 둔 귀족과 대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도를 단행했던 것이다 천도가 기존 세력의 타격과 신진 세력의 기반 다지기라는 것은 고려에서도 몇 차례 걸친 평양 천도 시도와 조선의 한양 천도와 맥이 같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웅대한 포부를 가진 평양 천도는 역사의 긍정적인 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평양 천도를 자국의 명운을 가릴 위협적 정책으로 판단했던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전까지 서로 각축하던 신라와 백제의 두 나란 고구려에 대해선 패권을 인정하며 복숙해왔었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 즉 자신들의 목적을 노리는 듯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백제와 신뢰는 공동의 대응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고구려는 대륙으로 뻗어나는 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강 유역을 둘러싼 치리멸렬한 싸움에 국력을 소진하게 된다 그 극단적인 결과가 고구려의 패망으로 귀결됐던 것이었다 고대사 최대의 수출국, 백제 삼국 중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 못한 나라가 백제이다 고구려는 만주벌판을 지대한 대륙의 주인으로 신라는 삼국전쟁의 승자로 우리 인상에 남아있다 반면 백제는 고구려에 밀려 수도까지 한강 유역에서 공주와 부여로 옮겨야 했고 후반엔 신라에까지 열세를 보이다 멸망하고야만 그렇다고 신라처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놓지도 못했다 백제는 폐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제의 대외교로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실 백제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이다 백제는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중국 해안지방의 거점을 마련했는데 얘는 신라가 당의 신라방을 설치하기 훨씬 전인 4세계일이었다 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대륙의 힘이 공백 상태가 되자 백제의 귀족들은 자체 무장력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다 아여 백제국 또는 진평현이란 군현을 설치해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거점을 통해 백제인들은 중국 백제 간의 무역과 중국 백제의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 간의 대립 상황에서 남조의 정통왕조를 돕는 정치적인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중국의 문헌인 송서나 남제서인은 이를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대외 진출과 교류에서 그 자체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 일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많은 백제인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이 고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 불교를 처음 전해준 사람도 백제의 성황이 보낸 놀이사치계였다 놀이사치계는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가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그 뒤 577년 불상 만드는 기술자와 절 건축자를 보냈고 이어 금속공예사, 기와 굽는 기술자까지 보냈다 이보다 한참 전인 284년 무렵에도 백제의 아직기와 왕위는 노노와 천자문을 전했으며 대자의 스승과 사관이 되어 최초로 역사 기록을 맡기기도 했다 백제는 이러한 학문적인 전수 말고도 의학과 역학, 천문학, 지리학, 점술학 등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런 백제인의 문화 전파가 일본의 고대 국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고대사 최고의 인물로 평가는 이는 7세기 초 스이코 천왕의 섭정이었던 쇼토쿠 태자이다 그는 귀족들이 전행하는 일본 황실에서 천왕의 권력을 강화시켜 고대 국가체제를 완성시키고 아스카문화를 열었던 주역인 인물이었다 일본의 불교가 전파된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부독 제도를 초월한 보편적 교위를 가진 차원 높은 종교였다 때문에 불교의 수용은 시성 제도를 기반으로 한 호정연합 야마토 정권을 중앙직권적 윤령국가로 개혁하는 이념적인 장치가 된 것이다 쇼토쿠 태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는 불교 수용에 적극적으로 힘썼다 그는 불교 수용을 위해 아스카문화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호류사를 창건했다 쇼토쿠 제자의 스승 역시 고구려의 승려 혜자와 백제에서 온 도레인이었다 쇼토쿠 태자와 당시 계력 세력에 섰던 쏘가시 집안은 도레인의 협력으로서 아스카문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고구려 삼국통일의 길을 망친 운명적 수도의 전 문주왕이 한강을 고집하여 여주로 천도를 냈다면 고구려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것이다 496년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 남쪽 변방을 침략했다 고구려 남진정책의 최전방 촉수를 건드린 것이었다 이에 남진정책에 골몰하던 장수왕은 크게 분노라였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할 때를 보기로 하고 정부를 얻을 수 있는 유능한 첩보원을 구했다 이때 나선이가 승려 도림이었다 도림은 고구려의 죄를 짓고 도망친 것처럼 가장하여 백제에 잔입했다 그리고 계로왕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계로왕은 장기와 바둑 같은 잡기를 좋아하던 인물이었다 이를 간파한 도림은 그의 장기인 바둑으로 계로왕의 총애를 받았다 국수 수준이었던 도림의 바둑에 매료된 계로왕은 그를 상객으로 삼아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로써 자연히 독대할 시간이 많아진 것이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림은 계로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은 마땅히 숭고한 형세와 부유한 실적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게 할 것인데도 성각을 수선하지 않고 궁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해골은 임시로 땅 위에 모셔놓았으며 백성들의 가구는 여러 번 하루에 무너졌으니 신은 감히 대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란 것이었다 계로왕은 도림의 진원에 흔쾌히 응해 궁성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중축했다 아버지의 비유왕의 능 또한 대규모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대규모의 공사가 일시에 진행되자 국군은 텅 비고 백성은 공궁해져만 갔다 왕조가 멸망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역사였던 것이다 수나라 대훈하가 그랬고 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 사업이 그랬다 종복 파악만이 아니라 백제 정책의 물구를 패착으로 돌려놓은 도림은 희낙낙하며 고구려로 돌아갔다 장수왕은 도림의 보고를 들은 뒤 바로 삼만군의 군사를 백제 한성으로 보냈다 한반도 역사의 물구를 바꾼 우유부단한 왕의 천도 결정 수도인 한성을 포위한 고구려 군의 기세는 꽤나 무서웠다 한성의 북쪽 성은 이래만에 함락되었고 남쪽 성마저 함락 직전에 몰렸다 성문을 나와 도망치던 괴로왕은 고구려 군에게 붙잡혀 이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다 이에 괴로왕의 아들 문주가 신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한 뒤에야 고구려 군은 물러가고 말았다 허나 고구려 군이 물러간 뒤에 백제의 후유증은 대단히 컸다 아들 문주가 왕에 올랐으나 왕궁이 있던 한성이 파괴되었고 결국 수도를 옮겨야만 했다 전화를 입은 왕성을 복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하 정책을 집요하게 펴는 고구려의 공세가 무서웠던 것이었다 애초 수도 이전에 물망이 오른 지역은 여주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옮긴 건 웅진, 공주가 되었다 여주는 한강 수로로 열려있어 고구려가 언제든지 침공해 올 수 있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삼국사기에는 문주왕이 성품이 부드러워 이를 잘 결단하지 못했으나 백성을 사랑하므로 백성들도 왕을 사랑했다 라고 그를 평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유부단했던 것이었다 이런 문주왕의 웅진 천도 결정은 뜻하지 않게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을 바꿔놓고야만다 고구려는 공주로 도망가는 백제를 추격하는 대신 한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선왕인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만주지역의 광대한 토지를 다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신라의 반격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백제 역시 굳이 멸망시키지 않고 조공을 받으며 속국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던 것이었다 호나 만약 문주왕이 한강 유역 사수를 고집하여 여주로 천도했다면 고구려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었다 그랬다면 당시에 역관계로 봤을 때 백제는 멸망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절대강자 지위를 자치하여 삼국통일의 결정적 고지를 점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한반도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백제는 공주로의 천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고 200년 뒤 신라는 삼국전쟁의 최후 승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한국사의 여왕 세 명은 모두 신라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자가 왕이 된 시대는 신라 시대뿐이었다 27대 선덕여왕, 28대 진덕여왕, 그리고 통일신라 말의 51대 진성여왕이 바로 그들이다 진성여왕을 끝으로 우리 역사에서 여재몸으로 왕이 된 이는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여왕이, 그것도 신라에서만 세 명씩이나 나오게 되었을까 고려시대부터는 가장이 중심이 되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작동하여 여왕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그래도 고구려나 백제에는 왜 여왕이 없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라의 골품제도로 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의 경우는 왕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유력한 왕족 중 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면 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성골 신분이 아니면 왕에 오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성골이 선덕여왕밖에 없어서 최초의 여왕이 탄생한 것이었다 물론 혈통상의 원인 말고도 신라는 남녀차별이 거의 없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어느 시대보다 높았다 여자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권까지 지고 있었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절에 시주를 한 기록도 나온다 또한 혼인을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의 지위와는 별도로 계속해서 보장되었다 신라는 고대 모계사회의 전통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이는 이는 두 나라보다 늦게 유교 문화를 수용한 덕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이었지만 여성으로서의 임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태종의 무례한 바로는 그 한 예를 보여준다 당태종은 군사를 요청하러 간 신라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잃고 도적을 맞아들인 격으로 앞으로 변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왕과의 종친을 한 사람 보내 그대 나라의 임금으로 삼때 혼자서 살아갈 순 없을 것이므로 군사를 보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뒤에 나라가 편안해진다면 그대들에게 맡겨 스스로 지키게 하겠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는 선덕여왕을 무시하고 왕을 갈아치우라는 반란을 부추기는 발언이기도 했다 결국 이런 발언이 빌미가 돼 상대등 비담이 선덕여왕 만련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팍의 도전에 선덕여왕은 자신의 친위세력을 구축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해 나갔다 친위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이었다 삼국전쟁 승리의 두 주역인 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진골계 귀족들과는 다른 입장에 처했단 점이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진골 귀족들의 회인 화백회의에 의해 쫓겨나 입지가 축소돼 있었고 김유신은 금광과야 귀족의 후회로서 주류 진골 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파였어도 실력을 갖추고는 선덕여왕을 지지했다 비담의 반란을 진압했으며 뒤은 진덕여왕의 즉위에도 강력한 뒷받침 세력이 되었다 동북아시아 두 강국의 결전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는 전하의 중심이다 고구려는 궁벽한 작은 나라 하나였으나 능의를 막아냈으며 제나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경멸시켜 거의 없앴으이 이는 한 사람의 힘이었다 삼국사기 열전 을지문덕 편에 김부식이 평안 말이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 30만 5천명의 대군을 몰살 살아돌아간 병사가 2,700여 명 뿐이었으니 살수 대첩에서 을지문덕의 전공은 가히 대단하다 평가한다 하지만 그런데도 김부식은 고구려를 궁벽한 작은 나라로 칭했는데 최근 연구에는 김부식의 견식이 좁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전쟁은 궁벽한 작은 나라 고구려의 결사항전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강대국 고구려와 신흥 통일제국 수나라의 16년간 4차례에 걸친 치열한 접전이었다 즉 동북아 패권을 놓고 다툰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었다 중국이 자신을 세계 중심으로 보는 중화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에 고구려 역시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보듯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5호 16국 시대에 북경 근처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수나라와 전쟁하던 시기 고구려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의 상인들이 모여 무역을 하는 조양 땅까지 세력권을 넓히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에 중원을 통일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었다 이런 긴장감이 도는 정세에서 먼저 공격을 개시한 쪽이 때밖에도 고구려가 되었다 598년 영양왕이 말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여서 지방을 선제 공격한 것이었다 수의 전력을 살펴보려는 파생 공격이었다 수의 문전은 즉각 육군과 수군 30만 병사로 웅전하였으나 장마를 만나 아무 성과 없이 퇴각하고 만다 하지만 살아넘는 군사가 열의 하나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미뤄 이는 패전을 숨기려는 중국 측의 기록 누설일 가능성이 크다 패전 뒤의 수의 문전은 태자인 광에게 살해당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즉위한 양제는 더욱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612년 살수대첩이 바로 2차 전쟁 중에 큰 전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 전투에서도 수천만 명이 살아돌아가는 큰 패배를 당했다 그 뒤 수 양제는 613년과 614년에도 고구려를 침공하게 된다 허나 이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다 수의 문제와 양제의 이대에 걸친 고구려 공략은 완패하고 말고 고구려는 동북아의 강제로서 그 위치를 다지게 된다 영계소문 1가의 빛과 그림자 당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영계소문 그러나 그를 닮지 않는 아들 삼형제의 분열과 배신이 고구려의 멸망을 가져왔다 영계소문의 지문은 신흥 귀족으로 군사관계의 일을 책임지는 무인 집단이었다 그의 아버지 동구대인은 고구려 최고의 죽인 대대로였다 당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벼슬을 세습하는 것이 관리였는데 나라 사람들은 영계소문이 잔인하다며 이를 반대하게 되었다 그가 머리를 조어리며 사죄하고 임시자리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겠다고 하자 그제야 대대로에 오를 수가 있었다 하나 영유왕과 신하들은 몰래 인원하여 그를 죽이려 들었는데 이를 한 영계소문은 오히려 성의 남쪽이들을 조청한 뒤에 그들 모두를 살해하고 만다 그리고 죽은 왕을 대신하여 영유왕 아우의 아들 장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가 바로 보장왕이었다 삼국석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실력자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경을 위하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계소문이 주의의 미움과 반대를 받는 것이 오직 그의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복잡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던 당의 시각이 반영된 기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단제 신채호는 영계소문은 4천년 한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영계소문은 5천년 한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라며 그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영계소문의 쿠데타가 바로 영유왕을 비롯한 실세 귀족들의 당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왕은 당의 위협에 굴복하여 제212년 만에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봉욕도를 보냈고 제214년엔 수하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세운 전승기념탑 경관을 당의 요청에 따라 헐어버렸다 게다가 제223년에는 세자 황건을 보내 조공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당의 속국임을 선언하는 외교 태도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고수하는 대당자주파 혹은 대당강격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교 노선이었다 이렇게 합치될 수 없는 노선 충돌이 바로 영계소문의 남문 쿠데타로 이어진 것이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대당전쟁 쿠데타 이후 최고위직 망리지에 오른 영계소문은 당에 대해 유화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다 645년, 당태종은 직접 백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왔다 전쟁 초기에 당태종은 계무성과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정가를 거둔 뒤에 6월에 안시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80일간의 안시성 전투 끝에 당태종은 안시성 성주에게 취업스런 완패를 당했다 2년 후인 647년에도 이세적 등을 시켜 다시 공략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만다 당태종은 이 패배 뒤 649년 고구려 정벌 중지를 유언으로 남긴 뒤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고구려 정벌을 두고두고 후회했던 것이었다 뒤를 이은 당고정도 660년과 662년 두 번에 걸쳐 백만 대군을 파병했지만 영계소문의 강력한 지도와 있던 고구려군은 가히 이길 수가 없었다 이로써 영계소문은 생전에 당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666년 그는 후계자인 삼형제에게 너희들은 물과 물고기처럼 화목하게 지내라 벼슬을 두고 다투지 말거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아들들은 정반대로 권력 다툼을 벌인 끝에 장남 연남생이 당에 투항하는 등의 온갖 추태를 보였다 결국 영계소문 사후 3년도 안 되어 고구려는 당의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해보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하고야만다 신라가 최후의 승자로 남은 이유 신라는 진정 삼국을 통일했는가 660년 백제의 멸망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의 항복 이로써 700년간의 삼국 쟁패 시대는 끝이 나고야만다 물론 그 외에도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당의 야욕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했다 675년 매소성 전투와 이듬해 기벌포 해전의 승리 뒤에야 비로소 한반도의 3분의 2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주까지 걸주했던 고구려의 영토는 옛 고조선 영토에 한이 4군을 두어 지배했던 것처럼 당이 도우부를 설치해 당나라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옛 고구려 지역을 수복한 바래의 권국을 보더라도 통일신라란 말은 사실 무리가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 불렀지만 이는 다분히 신라 위주의 역사인식이었고 현재는 바래와 신라 둘 모두를 포함하여 남국북시대라 부르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린 삼국전쟁 승리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삼국 중 가장 열쇠에 놓인 신라가 삼국전쟁에 승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비록 당과의 연합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신라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장 열쇠였던 신라가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신라 내부의 단결된 힘 때문이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왕의 실정과 내부 분열로 인해 멸망을 재촉한 반면 신라는 이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국가임을 하나로 모았다 4세기경 이미 왕권을 강화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던 고구려와 백제비에 6세기에나 윤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신라는 비록 늦었지만 활력은 넘친 상태였다 당시 고구려는 귀족이의 왕권이 제약당하는 등 국가체제가 가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통일의 기역 김준추가 왕으로 직위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귀족들을 제거하고 징왕적인 귀족은 최대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지배층 내부의 통합력을 극대화했고 시족 사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귀족들이 국가 대선을 논하던 화박회의조차 지배층을 통합시키는 기구로 활용하고 만다 성장하는 젊은 국가로서 신라는 국가 구성원의 일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관창같은 어린 화랑은 물론 노비들까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정도로 사회의 통합력은 가히 막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통합의 기초엔 세속 오개로 대표되는 공독의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임전 무태, 교우이신 등 신의와 용기를 세목화한 세속 오개는 화랑만이 아니라 당시 신라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계율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의 등장이었다 당은 대륙을 평정한 뒤에 주변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적절하게 이용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당의 힘을 끌어온 것은 신라 입장에서는 자국 생존에 가장 유리한 외교적 선택이었다 이로써 신라의 삼국전쟁 승리는 단지 당의 힘에 편승한 손쉬운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신라의 저력이 밑받침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신라의 세력은 5장에 적절하게 이용하며 신라의 세력은 5장에 계신 거 아닌가 신라의 세력은 5장에 맞춰서 젊은 5장에 계신 거 아닌가 신라의 세력은 5장에 계신 거 같다 신라의 세력은 6장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